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안하고 한국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방산업주들, 제조업들은 상당히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멘텀이 낙폭화되,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상당히 총체적인 난국이다. 내년도의 경기 침체의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죠.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꽤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악재에 둔감한 모습이냐 아니면 오전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 밀어내리는 흐름이 나올 거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강력한 주특기가 발휘되고 있죠. 시장의 약세든 말든 제조업 지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이 채비의 자체적인 재료가 워낙에 크죠. 워낙에 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채비의 엄청난 하락 이후에 강력하게 버티는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지금 진행을 이제 아주 강력한 또 시그널을 보냈죠. 이 채비의 생명가 500만 주식 주식 배당을 하겠다. 꽤 큰 폭으로 배당을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버텨내고 있고 완벽한 바닥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언제 튀어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 되는 게 HLBM 현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좋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 수급이 아주 그래도 잘 살아있죠. 파는 놈들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뭐 그렇게 나쁠 수가 없죠.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주가는 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너무나도 강하죠. 지금 상한가가 하나 있고 엔젠바 26%, IQ 16%, 압타마사이언스 13%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조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이 시장에 지금 돈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기술주들 그리고 제조업 관련 주들은 지금 워낙에 경기 침체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지표가 지금 미국 제조업지수에서 나왔죠. 너무나도 지금 좀 좋지 않은 이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자신감 있게 돈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돈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증시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뭐 딴사장이죠. 딴사장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큰 조목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은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이 채비 지금 현재 0.6% 정도 상승 중인데 시작하고 시작은 당연히 낮게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었죠. 그리고 좀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바닥라인을 지지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완전히 이제 강홀딩 라인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홀딩 라인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신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들어옵니다. 신안하고 한국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주가를 방어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가 방어하겠다.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주식 배당이라는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줬기 때문에 주가 여기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겠어. 이런 분위기고 그걸 또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큰 손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신은 이거 단타 증권사라고 그랬죠. 어제 뭐 10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오늘 다 팔아먹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니까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팔아먹는데 받는 세력이 지금 신안이죠. 신안이 받고 있고 한국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신안하고 한국이 들어오고 제이피머간의 공매도가 없습니다. 한국도 지금 삼성도 들어오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얘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창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11,300원 1.35% 상승을 하면서 얘는 지금 21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은 부합을 유지하고 있고 HLV 글로벌이 4% 워낙에 오랫동안 많이 내렸고 4%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이 들어오죠. 한국이 들어오죠. 한국이 들어오고 토스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4% 낙폭이 아주 과대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낙폭이 과대한 주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려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피텍스도 이제 바닥을 잡고 있죠. 바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 다 그러면 상당히 양호하죠. 셀트리온도 0.6% 하락에 헬스케어가 0.9% 제약이 0.3% 이렇게 저감의 수세가 아주 강하게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아주 약세가 심하게 진행이 된 모습이지만 우리 증시 특히 제약바이오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증시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SKS 여기도 상당히 저감의 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증시가 한 번씩 이렇게 완전히 청개구리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미증시가 크게 폭등을 해도 우리 증시는 높게시에서 은복을 만들어버리고 또 크게 폭락을 해도 낮게시에서 양봉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실제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상당히 좀 의문이고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망산업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금린상은 아직 멀었다. 금린화는 아직 멀은 상황이고 여기에 제조업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굳이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워낙에 제조업지수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또 연속적으로 물가는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낮은 그런 물가 지표 CPI 지수가 나올 거다. 그리고 워낙에 경제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저런 지표를 보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빠르게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빠르게 마감을 시키고 이런 지표를 보고 빠르게 마감시킨 이후에 금리 인하 쪽으로 또 움직여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에 거의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잘 버텨내고 지금 지수가 너무나 강하죠.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특히 코스피 쪽이 너무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우우쩡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커 보이고 이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을 이유가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HLB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고 수급이 아주 좋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세력이 방향을 결정하는 또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가장 아주 강한 호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강홀딩 라인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언제 그러면 올라갈 거냐 올라가는 세력의 마음이라고 했죠. 세력의 마음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긴 한데 사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하락이 너무나 심각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선낭맨대위 승신청 이런 소식 한 방이면 금방 분위기는 바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슈팅이 당연히 일어나있죠. 워낙에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회장의 시그날도 나왔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도 지금 12월 16일인데 12월 달 중에 선남 소식이 나오면 치고 올라갈 거고 1월 달에 나오면 1월 달쯤에 치고 올라갈 거고 그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은 계속 그냥 강홀딩 라인에서 말 그대로 홀딩 홀딩 강홀딩 해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